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! 할머니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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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타가 왜 안 비나했네? 아이고 그래서 내가 바람 났어. 접으러 왔어요? 응? 접으러 왔어요? 응! 여기 타! 아이 괜찮아요. 아 할머니 타! 여기 타도 가! 아이 괜찮아요. 여기 걸쳐서 타봐. 걸쳐가요? 맞지? 어떻게 해? 확 들어앉아. 그러면 하이퍼가 실고 갈게. 안녕하십네. 엄마 이거 모았네. 안녕하세요. 우리 저 순애. 네. 안녕하세요. 딸내미. 어디 갈냐고. 순애는 저 엄마가 부산에서 와서 있는데 얘는 서울이세요. 서울에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 거라. 그래서 내가. 엄마가 키우면 닮았네. 아 네. 정말 닮았어? 아이고 그래가지고. 와우. 엄마도 이것 하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산소 다 깎고 왔어. 와우. 잘가요? 잘가요? 안녕히 가세요. 아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그래가지고. 내가. 나 남념이 바양 갈라. 나 바양 갈라. 딸내미 밥 먹게 해놔. 그렇게 하고 나와. 나 바양 갈라. 나 바양 갈라. 나 바양 갈라. 그래서 엄마를 운동장 타고 할아버지 산소 가서 막 풀이 엉망이고 대나무가 나고 아이고. 아이고. 나는 엄마 아버지도 엄마 복 데리고 화장해서 오다다 그랬는데 이제 삼촌은 벌써 안 할래. 그래서 이게 누 따야 오늘. 아 버스 가요? 저 30분도 안 돼서도 막 풀 하대. 근데 사람도 없는데 그러네. 와. 차 왔어. 아 네 들어가요. 와우. 아하하하하. 야. 할머니 왜 저 경력이 몇 년. 대답하네. 아하하핳. 하하하하핳. 하하하하핳. 안녕~! 안녕~! 하하하하하핳. 왔습니다. 아싸 언니. 아니. 또 왜 이럴가봐. 런쥬롤. 런쥬롤. 이럴. 맛있음. 그리고.